표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내 인격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게 하고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남에게 보여주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리들 말을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것만큼 우리의 사람 됨을 드러나게 하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이 숨소리가 손에 잡혀있듯이 들리며 공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막힐 지경이다. 그러고서 이 표현의 뒷부분은 이 달빛이 메밀꽃하고 부딪혀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간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메밀꽃 필 무렵에 이효석이 표현한 달과 옥수수와 그리고 이 사람의 숨소리라는 이 비유적 형태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달빛이 애장하게 내려앉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달빛이 젖어오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을 묘사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의 아름다움을 불러냅니다.